스마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 누구에요? 뭐… 기브라 탁포야 뭐이래? 뭐이치게 있지? 뭐지? 다이조re요? 다이조普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죄송합니다 생명계... 기브라 탁포야 아! biggestursl 기브라 탁포요 그녀가 얼마나 여린 사람인 건지 사람들 속에서 웃고 있는 저 천사는 나의 그녀 그대가 천사지 않습니다 아이같이 자랑스러워요 바보 같은 표정 돼버려요 제발 내게만 웃어요 Oh, she 당신의 끝이고 싶은걸요 그것만이 천국인걸요 세상 하나뿐인 Oh, she She